얼마 정도 버신지 아세요? 7개월만에? 50억 정도 버셨어요 저 300만원만 받으면 한 달이면 9천만원 아닙니까? 그게 좋습니다 여기는 대박이죠 대박 좋아하시겠어요? 추천드려요 저는 얼마 정도 버는 것 같아요? 직장인인데도 불구하고 20억? 30억 정도 안 돼요 어쨌든 20? 몇억은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정확한 색이에요 나의 300은 다 찍어요 저 300만원만 받으면 한 달이면 9천만원 아닙니까? 계속 있어요? 없어요 좋아하시겠어요? 추천드려요 첫날에 저희 아인스 그룹에 출장해주세요 구체험비님은? 얼마 정도 버신지 아세요? 7개월만에? 50억 정도 버신지 대박이지 않아요? 핵사이널 믿음이 있으세요? 없어요? 저는 100%입니다 100만원 5천만원 6,000만원 공개 5,000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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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단계 방식이 제일 빠르거든요. 사람을 모으는 데가 그러면 여기는 600만 원을 가지고 소개를 해주면은 얼마를 받냐 20%를 소개비를 줍니다. 우리가 들어갈 때 15,00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. 근데 제가 들어가가지고 지금 35,000명 넘어 됐어요. 근데 지금은 기하급 수준으로 적은다고 매일 날라야 될 것 같아요. 됐어. 어렵지 않아요. 먼저? 한글자막 by 한효정